옥상 카메라 500만 화소 영상이구요. 녹화 영상입니다. 라이브 영상 봐주시겠습니까? 라이브에서 녹화 영상이 차이가 없습니다. 녹화 영상이구요. 차들을 이렇게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구요. 옥상 카메라 차가 지나가구요. 라이브 상태이구요.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. 실제로 옥상 카메라 용도는 전체를 감시하기위한 카메라입니다. 자세히 옥상 카메라 자세히 바이브리로